아 급하죠 지금 자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랜덤 팀 돈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팀은 현동이랑 저는 팀을 나눈 상태로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4명은 팀을 돌려가지고 나온 그거대로 이제 계속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이스 아 기분이 너무 좋아져버려 아 아 하하하하 기분 너무 좋아요 잠깐만 안되죠 아 오 오 근데 어차피 이겼네 편하게 편하게 야 내 뒤에 시발 막걸리 열인인데 뭔 뭔 1킬이야 그냥 적당히 10초 정도 게임하면 이기지 자 이대로 팀 계속 갑니다 이제 그나마 불량일다면 초로가 대맵을 워낙 잘해가지고 대회맵에서 좀 질수도 있어요 뱅뱅인데 왜이렇게 잘해? 오늘 왜이리 잘해요? 뱅뱅뱅 기본기도 기본기고 어휴 존나 잘해요 오늘 어휴 언제 켰노? 다음부터 그러지마 끝! 자 모를수도 있죠 여러분들 얘? 아이 모를수도 있죠 한판쯤은 용서해줍시다 눈치 못해 이끼면 인정이지 리얼 레슬링 안보? 심판 안보지 의자 꺼내면 인정이죠 어휴 왜이렇게 잘해요 백뱅뱅 기본기 탄단 고추 탄탄이네 그냥 어휴 왜이렇게 잘해요 아니 뭐지? 아니 우리 팀들? 뭐지? 뒸로 그냥 한번 보셔서 자막 카드라마 쟤 죽을 때마다 말없는 거 보니까 지금 오늘 모두 운동하고 있을 거 같애 저 우리 애 소리 듣고 피하는거 아니야? 투명해전 동창이네 자 일단은 정말 처참한 패배를 했지만 걱정마세요 처참한 패배 이후에 이어지는건 바로바로 꿀같은 승리랄까? 역시 어인 역시 어인이죠 근데 어인은 너무 좋아 100필 일단 무적이잖아 그게 좀 심해 아 드디어 백백맨 저 새끼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겠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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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맞아줘요, 그거. 잘 피해, 애들이. 아, 저거 완전 그냥 고장나버렸죠? 초로 데려 나가서 얼굴 한 번 가니까 애들이 다 공손해졌어.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게 블레이드가 막기랑 무조건 기력이 달아서 어려운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 난 블레이드 아직도 못 쓰겠어. 와아 할 수 있어 아 아 현동이 큐트하네 큐트 아 현동이 막걸리 나오니까 바로 그냥 헐레벌떡 아 큐트해 나라면 떨어지겠다 그냥 나 나 나라면 떨어지겠다 그냥 어우 달달하다 이게 팀이지 그렇지 이게 팀이지 3대0인가요? 어우 달달해 좋아좋아 아 2대1이에요? 언제 졌지? 아 첫판 졌구나 쏘리 쏘리 자 일단 무난하게 1승 낼름낼름낼름낼름내주고요 좋아좋아 가보자 가보자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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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션 2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마콜리 여기 오니까 또 현동 현동 그 포지션 돼버렸네. 오바콜 스킨이요? 뱅뱅뱅이야. 파슬리다가 잘 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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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릴라 이거 이때! 없는데? 없는데? 아 안돼! 아 이거 아 좀 어처구울력이 그렇네 뭐 이정도는 짓만하죠 가자 바로 이따 문자를 막아보면 문 막아야되요 아 좀 저리 가면 안될까 이더라? 아 랩이 아 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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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차례! Bolsonaro 여기서 말하지 못한 사실 막걸리 옛날 주학생은 백사권을 포함해서 타천사도 주학생이었습니다 어글빛 썼어 옛날에 라인 타첸사 많이 썼어. 그래서 1등을 했으면 대비 잘못된다. 천천히 천천히. 스코어는 우리가 앞서고 있어. 잘가라! 김현동! 김현동! 조종 걸어주고요. 안돼! 안돼!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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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긁어! 긁어! 이야! 레전드! 레전드! 이야! 아이스 우리 팀! 나이스 나이스! 아 급하죠 지금? 긁어! 어.. 아 하하하하하하 사우던.. 으흐흐흣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frust 그러니까 게단하다 으음 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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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 내가 일자나 어? 어? 헌정이씨 뭐하여? 혼자 뭐해? 아 이거 힘들어 이거 카운터다 이거는 하장이 부시면서 납박되니까 헉 흥 흥 흥 너네네 아 낫네 트레이키 우주 1위 어쩌라구요 우주에서 개댐프다한 사람 내 아미인으로 밖에 없어요 한 달 더 인스패야겠다 자 이거 아직 5대에 6대에 오거든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저거 돼요 저거 됩니다 놀랍게 저게 돼요 아 마지막이 현독이야 이거 이거 거의 못 이긴거야 다름이 없구만 저거 막아도 피 달고 피하기도 이기고 밥이 없죠? 어? 자 이렇게 현재 7대 5로 역전 차이 좀 더 벌리고 있죠? 가자 천천히 가자 쩔쩔건 꽤 재밌는데? 네네 비둘기한테 그, 그 리액션에 생각하면서 뚜두두두두두두두두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뚜두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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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아이, suits 아직은 다 아니기 medium 아 너무너무 빡세 점발 하향해야돼 뭔가 오묘하게 맞으면은 딜캐가 절대 안돼 아직까지 개념전이 살아있는 이유야 근데 내가 쓰면 또 재밌.. 그러니까 격관점발이 다른 점발도 많아요 근데 격투관점발은 이상하게도 그 뭔가 막거나 피하면은 아무튼 그 있어요 그 약간 이상한 오묘한 경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힘들어요 막아도 딜캐가 안되서 막은 맞으면 안되고 와 피하기도 힘들어 느낌이 좀 있어 그게 아무튼 끌지 말고 직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buys 으 아, 억금치기. 어질라기하네, 진짜. 아, 백사 유리야? 아, 이거, 이거 뭐. 자, 8대 0이네요, 8대 0. 어어? 펜타겐을 다치네? 아, 개꿀. 나는 이기는데, 이제. 아,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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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노래 왜이래. 노래, 노래 어울리지 않아요. 아, 개꿀. 아, 개꿀. 아, 개꿀. 아, 개꿀. 어, 개꿀. 아, 개꿀. ünkра. 아, 개꿀. 아, 개꿀. 아, 교연.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저 카나비 너 야 너 뭐 안해? 금요일인데 지금 2시간째 돈방 구경하면서 지금 드립칠 거야? 2시간째 돈방 관장하면서 드립치는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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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만 뒤에 저희 팀 응원해야죠 10시거든? 이번엔 뭐 해야 될까? 자 시크릿 카드 안돼요 노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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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이빌 드래곤으로 뛰어올게 가자 그리프는 더 웃겨주세요 안 돼요 오 … 금방 깔끔해요 잘했어 잘했어 오늘 좀 자야되는데? 오늘 좀 파괴등 좀 척축 잘 달라붙어 어! 설마!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당했다 아 지금 당했다 아 아 아 으 아 13 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 뭐야, 좋아. 아, 여지, 여지 이거. 와, 방금 봤어. 와, 두 대만. 야, 이건 사기야. 자, 저거 지금 규현이랑 술 약속 아니냐? 자, 흔동이가 지금 나가서 술 나가야 된다. 엄마가 죽인대요, 네. 15점에 15점에 15점. 잠시 공방증이라고 해. 가자. 드디어 저도 출처인가요? 자, 11대 7 맞죠? 어? 아, 이거 진짜 한순간에 이정도 안했네. 야, 있었구나. 야, 뭐야. 정신 나갔네. 아니, 바쁘다는 애가 가만히 지랄. 뭐지? 아니, 아니, 현동아. 뭐지? 저게? 그리고, 초로야, 네 카톡에 왜 네 몸사진 올려. 나한테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이제 안되지 않아요? 뭐하냐 하면 걔 템푸드라고 말해야지 어떡해. 잘하지마. 나오지 못해. 좋다 좋다. 오오 까비까비슨. 바이썬. 어 위험했다. 저거 거의 뭐 순도 100% 예측플렉이라서. 아 양슛들 그렇게 쓰는거 아닌데. 아아. 오오오오. 형들 각치기 여전히 못해. 못 막아. blessed. 와아. 진짜. 와. 와아아 으헉헉허허헣허헣허허허헣 우와아아아 엏 팔은 tyres 조금 어떡해서? 하나하네! 왜냐면, 이거 끝나고 맞선 봐야되서 하나하기 아니 저거 엑스로는 필각인데 자 두미어는 땅캠도 좋은데 스카우트가 좋은게 품모가 쉬워 반대끼우고 와 편하게 이트 흐쟁타임 내가 누구? 내가 누구? 그렇지 난 허주력 아싸 저주 안걸렸다 스포스틱 민끼려 kaik Alex 앙앙앙앙앙 좋았어 이겼다 칠삼대 칠 칠삼대 칠 띠르띠르띠 아 이거 이거 뭐 아.. 이판 이겼네요 어이 포기해라 김현동 어허헉 어허헔허헣 sch hour 에 에 아 낫네 아 낫네 아 좋아요 야금야금 갉아먹어주고요 살짝 옆으로 빠지는 센스 좋네 초로 진짜 기관리 못하는거 보기 힘든데 오랜만에 보네 나이스! 열정 강하자! 초로 예절주인 로봇이었네 애들 따뜻해진거 보소 다 쓰는거 보소 자 13대8이고요 망자의 미궁에서 쇠기를 박을 순간이 왔죠 쇠기를 박아봅시다 아 멋있게 딱 끝낼 지금 생각에 아 기분 좋았었는데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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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마디 하려왔다 뭐하려고 이번엔 그냥 나가버리네 흐흐흐흫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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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흫 아 백사가 옳을까? 아니야 백사는 옳지 않아 지금 니가 니 마음속에 있는거 해야돼 니 마음속에 있는거 해야돼 그게 뭐야 준혁아 바로바로 그거지 흐흫 쌍수건 열어 흐흫 아니야 아니야 그런 팀들이 피해를 입을거야 그럼 뭘해야되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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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와서 많이 춥구나 언제쯤 군빵끝나니?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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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자 레잉합시다 흐흫 야 뭐야 뭔 뭔 뭔 총 흐흫 야 카나비 들어와 흐흫 흐흫 자 현재 13대8이고 현노회가 나간경기로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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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나비 들어오세요 빨리 흐흫 출전해 이제 흐흫 흐흫 흫 흫 흥 흐흫 흐흫 흐흐흫 흐흫 흐흥 흐흥 흐흐흫 흑 흑 이거 왜 껴? 왜 죽이냐고 이렇게 다 개빡세네 저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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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e wire Q. 아 2 아 2 4 4 4 Holli Crash p 쥐어 예전 어곽 좋다! 저한테도! 혼동이 나가니까 갑자기! 갑자기 치는데? 김현태 언제 기다려! 김현태 나도 골 재밌하겠다 내가 뒤져 김현태 왜 조리 덜쳤어 조리 덜쳤어 저거 좋네 자 마지막 파이 될 수 있는 라운드 출발합시다 아 저기 확정으로 들어가니까 미쳤네 아 아 아 검은 제가 으아아아 와 나 한반도 움직였다 다 피했어 자 이렇게 오늘 두번째 손방도 희생팀이 경계에 15대9로 이겼네요 갑자기 현동회가 나간 경계로 갑자기 아무나 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아무튼 너카는 여기까지